베트남의 천년고도라고 불리우는 하노이부터 세계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5대 절경 중에 하나인 하롱베이, 신성한 자연절경, 보석이라고 불리는 옌트까지 탐색 매력을 무궁무진하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전일정의 프리미엄 일정으로 일단 실소 국적기를 이용하셔서 왕복으로 직항 다녀오시고요. 전일정, 이게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면 호텔의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급 호텔입니다. 그것도 전일정을 특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면서도 30만 원대, 여기에 또 전일정의 식사가 다 포함이 돼요. 집에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여행 떠나면. 육태 특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드시는 선상식부터 해서 베트남 가면 쌀국수 드셔야죠. 월남쌈, 만두전골, 한식들까지 포함이 돼 있고 아침에는 호텔에 조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설거지하실 거 없고, 물 묻히실 거 없고 편안하게 쉬시다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격에 총 140불 상당히 포함이 됩니다. 하롱베이의 선상 유람선 탑승하시는데 이 비용이 맥궁동굴이죠. 여기에 또 이제 이게 비용이 130불입니다. 옌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탑승하시는데 이 비용도 하노이 CNA 관광하시면서 스트릿카 탑승하실 때 비용, 수상 인형급 관람 포함, 전신 마사지 1시간 체험. 이게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도 오늘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제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제다 특전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피로까지도 풀어드려요. 전신 마사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요. 과일 바구니까지 룸당 제공을 해드리니까 동남아에 맛있는 과일 드셔보시고 오늘은 각종 단체 여행, 개모임, 개주님, 총무님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셨어요. 무조건 찜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좌석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일정 자체도 6월 1일부터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좌석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오늘 6월 5일부터인가요? 이게 좌석이 진짜 없어요. 단체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좌석을 넉넉하게 오늘 이 방송에서 확보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16분 이상 되시면 단독 가이드 기사 이거 다 이제 붙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여행을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결제를 하시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해피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성수기인 6월에서 8월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가격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30만 원대 해외여행 가시는 거고요. 베트남 가시는 거고요. 해피콜이 100% 취소라든지 날짜 변경 다 가능하니까 무조건 예약수 넉넉하게 예약 선점하시면서 들어오시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일요일 이른 아침에 여러분께 되게 오랜만에 소개해드리죠. 워낙이나 베트남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 아주 특별하게 보여드리는 방송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좌석 선점해드십시오. supervisors några 애넉하게